여기 박이오 시장 옆에 자전거빵인데요 와 진짜 사람 많네 아니 왜 이렇게 자전거 동호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헬로 와 이 mtv 자전거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탈 줄 상상 못했네요 이게 박이오가 아시다시피 산악지방 아닙니까? 산악지방에서는 좀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노가다 비슷하다는 느낌 때문에 자전거를 잘 안타는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와 여기 여성분도 있고 동호회 회원들인가봐요 여기 와 이거 진짜 장살대요 오토믹 아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박이오는 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 종류별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박이오 내에서 자전거 가게 본 것 중에는 제일 크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 사실이 뭐 있는지 근데 지금 아니고 제가 보고 싶은데요 하니 바이클럽은 있나요? 바이클럽? 네, 너는? 네, 너는? 네, 너는? 네, 너는? 네, 너는? 네, 너는? 아, 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여기 동호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팀장도 있고, 동호회 팀장분이 저 분이랍니다 지금 인터뷰 안 할라고 뒤로 딱 숨어있네요 아, 헬로우 아, 저는 유튜브의 블로그인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제 바이크 클럽에 대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은? 제 이름은 팀 산칼로스 바이크를 팀 산칼로스 바이크 팀 산칼로스 팀 산칼로스 팀 산칼로스 바이크 오,怎. 아, 몇 시원에 있으신가요? 아, 17 17 17 거의 20 아, 네 그래서, 여성과 여성 뭐였죠? 몇 시원에 мн 분들 4 4 아, 4 여성 마지막에 있는 여성 아, 정말? 와, 네 많은 uphill and downhill ride? 네 근데 너의 bike는 어려워? 네 근데 여성도 어려워? 네 와우 let me join your bike club on Facebook San Carlos Bike Bikers Bikers San Carlos Bikers 네 여기가 1 club Team Itag 아 진짜? 네 네 네 네 네 네 1 1 1 1 1 1 2 1 1 2 1 2 1 2 2 1 2 1 1 2 2 1 2 2 exact name is san carlos vikers in san carlos facebook we don't have a facebook page but we have group chat yes san carlos vikers yes that's where we came from yeah okay okay san carlos san carlos is in baguio right okay san carlos near iris and ah okay thank you so much for yeah you know finger heart finger heart yeah right